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고 날도 많이 더워졌지만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6평 이후 지금의 시기가 여러분들 한 10여개월 수능 준비하는 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각 학년별로 특수한 상황들이 있죠. 아무래도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말고사를 전후하다 보니까 빠른 학교도 있고 느린 학교도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 잘 차곡차와 쌓여가던 그런 수능의 리듬 수능 준비한 리듬이 좀 깨질 때죠. 그래서 집중력이 좀 상실될 때고요. 또 우리 수능 열렬인들 우리 N수생보다 듣기 좋잖아요. 열렬 수능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좀 뭔가 활기차 진행을 하고 의욕적으로 작년과 비교가 되면서 자신의 학습 그런 자세 자체가 그랬는데 지금 이 시기 6평이 딱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그 지구력의 고갈이 좀 발생을 한답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또 우리 반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의욕적으로 아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정말 인생의 참 큰 결정으로서 다시 시작을 하려 했는데 그 의욕을 능가해버리는 이 막막함 지금 이 시기가 다들 이렇게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시기죠. 근데 이걸 하나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 6평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6평 때 그 쓰라렸던 그 아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하나 보여드렸죠. 승리할 때는요 성공할 때는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런데 패배를 한다든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고 배워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런 6평에서의 느꼈던 깨달았던 그런 부분들을 수선할 시기입니다. 이 아픔의 상처가 점점 사람이 이제 합리화된 동물이다 보니까 좀 자기 서로 합리화되면서 즉 사라져요. 이때 그 더러운 마음 기분 좌절되던 이 더러운 것 이 쓰라린 이 상처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정말 우리에게 굳은 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때입니다. 선생님이 꼭 교과서 반드시 꼭 읽어보라 하죠. 제가 개념 강좌 시작할 때 1월인가 12월 달에 이런 교과서 얘기 많이 했었죠. 자 지금이 바로 또 교과서를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 중에 한 번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애매해 모호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잡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좋은 목적을 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시험지를 실제 치르다 보면 아니 빤한 문제도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풀 때는 또 실제 모호고사라서 많은 곳에서 행해주고 있지만 적당히 잘 풀렸는데 이상하게 이 똑같은 문제라도 누구런 시험지에만 올라오면 그냥 정말 뭔가 잡것이 모두 포함되면서 어이없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시간 단축 실제는 시간 단축은 몇 회의까지 몇 번에 풀고 이런 게 아니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면 문풀의 그러한 풀이에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빨리 풀어요. 풀려가면서 중요한 건 정확한 시간 내에 맞춰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구체적인 시간에 관해서는 따로 캐스트를 또 준비해 드릴 것인데 이 시간 단축은 학습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지의 구성이 그때도 다르기 때문에 몇 번까지는 몇 분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 수 없는 겁니다. 수능이 기계적 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지만 수능이라는 것은 시험 그 이상이에요. 안다라고 해서 점수 나오는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많이들 억울해하죠. 나 이거 아는데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리고 억울해하면서 자기합리와 자위를 많이 합니다. 아 이건 내가 실수했어. 아 문제 헷갈리게 문장 구성됐어. 아니야. 이런 평가원에서 낼 때는 정말 이 고도의 책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험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 대학이라는 곳이 뭐겠습니까? 창의력 사고력 이거를 체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체크하는 곳이 아니라 체크해서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닷고사에서 이 창의력을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장 해석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과서 안 보죠. 왜? 보기 불편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실전 가서 이 평가원 시험지 다른 학평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이거 다르죠. 뭔가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길어. 그런데 이거 그냥 쉽게 길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가원의 문항은요. 문장을 읽으면서 이 뇌의 작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평가원 문제는요. 은근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근히 쉽다는 것은 기본을 건드려줍니다. 그런데 매우 어렵다는 것은 기본을 우리가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기출문제 봐봐요. 잘 풀리죠? 어? 문제 잘 만들었죠? 그건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진 문제 속에서 설정의 논리가 한 번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곧잘 푼다고 합니다. 특히 수능 열렬인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기출문제가 식상해지면 이건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기출문제는요. 그냥 풀어대고 풀이 방법을 공부하면 안 돼. 그런데 다들 결과론적이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그런 풀이법의 결론에 여러분들이 많이 매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평가 문항은 들어가고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안에는 기본을 건드려줘요. 그런데 실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것이 포장이 쌓여있다 보니까 걷어내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설정에 나와있는 내용을 깃발 삼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끌고 원하는 결론까지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시험지는 분명히 서술력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는 모든 책들 여러분 책상에 봐봐. 거의 90%가 요점 정리된 책들일 거야. 보기 좋잖아. 1, 2, 3 큰 숫자 그 밑에 작은 숫자 1, 2, 3 딱딱 정리 그렇지 않나요? 자 공부는 요점 정리 책으로 해놓고 정작 실전장 가서는 서술력 문장을 만난단 말이다.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그 수능을 분명히 극복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습 자세에서 학습 방법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공부를 해왔다는 겁니다. 교과서 읽기 싫어요. 왜? 서술력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러면 물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중요한 내용이 없는 빠지는 책이 있다면 그거는 물리책이 아니죠.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너무 편한 그런 문장을 요점 딱딱 된 거 선생님들이 딱 정리해놓은 거 이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요점으로는 정리가 잘 됐어. 근데 막상 해석해야 돼. 준비한 게 하나도 없잖니.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수능 문장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대부분이 이러는데 이 평가원 문항은요. 절대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문장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두 번째로 끄집어내서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되버리는 거야. 거기에 매료되니까 나의 주떼 주떼란 말은 그렇지만 나의 생각에 뼈대 기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거죠. 다 그렇지 않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평가원의 문항이란 것은요. 절대 문장에 끌려가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요. 그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의 생각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 개념의 뼈대죠. 역학이라면 아 그래 이런 설정 나왔으면 그래 시간 나왔고 속도 변화가 나왔으면 아 그래 가속도 아 S는 VT 에너지 역학 에너지 지나가서 아 그러면 알짜미한 일이 델타 EK 이런 게 먼저 딱 준비가 돼 있고 나온 설정을 자기한테 능동적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게 대부분 수능 시험지에 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좀 말은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의 뼈대를 뼈대를 먼저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여기다 매치시켜야 되는데 자기 것에 매치시켜야 되는데 수능 문장에 매치시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 버리는 거야. 자 이때 교과서 읽는 것 어떻게 읽는 것이냐 형광펜 들고 어느 정도 개념이 준비됐다고 했을 때 그래 난 개념이 많이 약해요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교과서를 딱 켜놓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들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신 분이라면 스페셜 골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책들 뭐 많잖아요. 이런 책을 그럼 요점적인 책이에요. 그런 책들은 딱 꺼내놓고 교과서를 한 페이지에 읽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 정독을 하면서 형광펜으로 체크해가면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끄집어내보세요. 그 개념을 끄집어내보고 그림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머리에서 떠올립니다. 이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그때 잘 가지고 있는 책들 거기에 도움을 좀 받는 거야. 아 맞아 요런 분류가 있었지. 개념은 대부분 그 분류거든요. 이런 게 있었지. 다시 교과서를 읽으면서 형광펜 체크하면서 아 떠올리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평가 문항을 이기는 방법이야. 여러분들 시간 모자 한다고 그러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1번부터 여기까지 보통 15번이나 16번이죠. 네 문항 있으면 16번에 끝나잖아. 몇 페이지가 몇 분 이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봐라. 한 문항 옆에서 읽다가 어 이건 뭐지 어 어 가만 있어봐 어 음 어 어 어 아 자 아주 짧은 순간 같죠. 그래요. 짧게는 7, 8초 결국은 10초입니다. 자 10초가 15번 16번에 반복되어봐. 그러면 150초 160초입니다. 2분이 넘어요. 여기 킬러문항 하나를 풀 시간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는 것이 연속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여기에 쓰나미로 오게 되는 것이죠. 10가지 몇 분에 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0분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선생님보다 빨리 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뭐 능력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요. 30분에 간들간들 끝납니다. 답안 체킹 시간 빼면요. 28분 네 절대 이 문항 20분에 못 풀어요. 제가 뭐 못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험지가 구성된 것은요. 30분에 맞춰서 풀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분에 여기서 15분에 이렇게 막 끝냈다 해봐. 그럼 앞에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간과하고 지난 겁니다. 촉이 좋아서 별로 빠져들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는 스스로 폭탄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 여기서 작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야 되고 머뭇거림만 줄여도 읽어 나가면서 오케이 어 어 어 어 이렇게 나간다면 분명히 시간 확보는 생겨요. 구체적인 시간에 와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바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하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고 풀이법에다가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시고 생각의 실마리 문제의 주연 설정 그것이 바로 어떻게든 깃발을 세고 뚫고 나가느냐 교과서를 읽으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분명히 돼요. 해봐요. 이때 특히 4개의 대단원에 8개의 중단원이 있는데 사실 1단원에 이 시공관광운동 여기 뉴턴 역학이죠. 그리고 여기에 송전 파트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역학적 평행이라든가 유치역학이라든가 연력학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서 보통 2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송전 파트 하나 정도 여기에 유치역학 그 다음에 역학적 평행 연력학 한 문항씩 꼭 나오죠. 그렇게 따지면요. 여섯 문항이죠. 그러니까 14문항이 바로 1단원의 중단원 두 번째 중단원부터 2단원 2개 중단원 3단원의 2개 중단원 여기에 14개가 매달려 있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 읽으면서 바로바로 간다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절대 여기서 실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여기까지만이라도 절대 틀리지 않는 것을 확보한다면 이게 1등급의 교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두 개라도 작살나면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서 한 두 개가 작살나면 절대 이것은 1등급이 불안한 겁니다. 특히 이제 어떤 친구 게시판에도 그런 거 올렸는데 여기까 다 맞았어. 그런데 1번 틀렸어. 이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다 맞았는데 이거 하나 틀렸어. 이분이 희망적이에요. 왜? 틀리지 않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절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단축이 되면 시간 확보가 생기면서 충분히 자기의 여기에 생각을 배탈할 수 있는데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막 버벅거리고 이제 떨죠. 그리고 특히 이 내문항이 있다고 쳤을 때 이 17번과 19번은요. 절대 연속적인 정량 계산 문제 안 내요. 정량 계산 연속적으로 안 합니다. 그게 시험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6평에서 유치역학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량 계산 아니야. 그냥 식탁세 놓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정량 계산은 보통 여기다 달아놓잖아요. 18개 외에 2개 정도가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이거 6개를 빼놨는데 이 6개 중에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 4개는 정량 계산이 아니야. 이거는 몇 배 이게 커사고 이거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항에 매달리는 것 이거는 따로 꾸준하게 준비해 나가셔야 되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읽으면서 바로받아 떠올리는 그런 공격적인 것이 필요하고 이 교과서를 읽으실 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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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놔두고 1단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중단원부터 3단원까지 교과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으면서 개념을 떠올리는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축을 위한 것은 학습 자세 한번 해봐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에서 그래. 교과서 뭐 중요한 내용 아니래니까 뭐 지엽적 지엽적이란 말 좀 하지마 골고루 나오는 겁니다. 단지 이번 6평에서는 안 나온 소단원 주제가 한 4, 5개가 있어요. 평가원 모평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하신 분들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1석 2조로서 자반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바로 아 내가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절대 학원의 개강이라든가 또 우리 인터넷과 이 개강 강의 강의를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 먼저 발동을 걸어 놓으십시오. 모든 샘들은 시기에 맞게끔 아주 열심히 강의를 다 준비해 드린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정말 드릴 싶은 말씀은 교과서를 읽으세요.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능 문장을 읽는 연습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먼저 떠올린 연습 이것을 교과서 문장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끝까지 화이팅하시 바라고 제가 다음 게스트로는요 이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나머지 특수 주제들 이걸 제가 특수 주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특수 주제라는 말 자체가 딱 특수의 길이 정해지는 주제들입니다. 이런 특수 주제들을 잡는 학습법은 제가 차후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하시 바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죠? 렛츠고! 화이팅!